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 상대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내가 뜻하고자 지금 안 돼요.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저렇게 대하고 싶은데 저 사람 내 뜻대로 안 대면 저 사람은 뭐라 하냐면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. 근데 내가 저 사람은 뭐라 했냐면 있는 그대로 있다 있잖아요. 내 갖출만큼 그대로 지금 쫙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상대를 갖다 꺾지 못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 밑에 못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지금 고집 세다고 욕심한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고집이 센 거예요?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. 내가 저 사람을 꺾어서 내 밑에 둘라고 하면요. 내가 저 사람보다 질량이 한 단계 높아야 돼. 내가 저 사람보다 질량이 좋으면요. 저 사람을 쫙 갈 때 내 말의 에너지를 상대를 갖다 대기에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죠. 이해가 되면 뭐냐면 상대는 내 위를 점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하고 동급이랑 질량도 좀 같은 사람이 나를 갖다 간섭하고 들어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오면요.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내가 질량 높아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당신은 지금 내하고 동급인데 내려갔다 간섭하고 내 가르치려고 들면요. 딱 저 사람과 딱 부딪히게끔 되는 거라. 그래서 그건 뭐랬냐면 이 간섭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거든.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.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내 욕심이 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내냐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거든. 근데 저 사람은 뭐냐면 내 가죽신량은 그대로 내가 있다 했잖아요. 그대로 있는 상태라. 그럼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인정하고 내가 받아준 게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걸 했잖아요. 이렇게 존중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내가 저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돼? 내 뜻대로 꺾어야 돼. 그래서 계속 두드려보는 거라. 이런 말 다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계속 두드려가지고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어떻게 돼? 딱 꺾여지면은 깨지면은 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사자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저 사람이 꺾이지는 않아. 두드려 깰 수가 없어. 왜? 내 천량이 부족하고 내가 동급인데 동급인데 지금 상대를 갖다가 두드려 깼서 내가 꺾으려고 그래. 내 발 밑에 둘려고 그래. 그럼 상대가 내 뜻을 따라야 안 따라야? 안 따라죠. 왜? 내가 봤을 때 너는 뭐냐면 내보다 질량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 다 동급 상태에 있는데 내를 갖다가 두드려서 내를 갖다가 깨가지고 내를 갖다가 네 발 밑에 둘려고 그래? 이거 절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꺾이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욕심도 세고 고집도 많고 남은 불평불마를 지대하는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잠깐 뭐냐면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할지는 뭐냐면 성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이해되나요? 그러면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사회 전출했으면 내 상사가, 내 담당하는 상사가 있으면 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? 내 방식대로 지금 꺾으려 하는 거잖아. 왜 꺾으려 하는 거예요? 저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관습하러 들려 안 들면 좋겠는데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 좋을 텐데 완전 낫게 당근질하지? 라고 상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내 방식대로 지금 상대를 꺾으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꺾이지요? 안 꺾이지는 게 뭐랬냐면 자꾸 상사보고 자꾸 탓하고 불병불만 하는 거야. 이러면 내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? 내 성장 발전이 멈춰져 버려요. 그래서 상대는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도 내가 지금 어떻게 머무르고 성장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저거를 갖다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안 생겼어요. 그 소화 처리 못하는 뇌를 점검하고 뇌를 갖다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상대가 자꾸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내고 보직 부리고 지 뜻대로 하려고 자꾸 상대한테 입을 대고 있는데 상대한테 입을 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요?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. 어떻게 하는 사람? 내 방식대로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? 꺾으려 하는 사람이죠. 꺾어서 저 상사를 갖다가 내 믿음에 두고 싶은 거야. 그런데 나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내 위에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럼 이 상사가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을 갖다가 주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저 상사한테 잣대를 탁 대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잣대를 쫙 기대놓고 계속해서 두드려보면서 나를 갖다가 좀 부드럽게 대해주세요. 나를 갖다가 좀 존중해주세요. 나를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. 자꾸 뭐냐면 이 사람은 상대한테 지금 잣대되면서 뜨드려 있는 쪽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요?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? 고집이 세고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상대는 꺾이느냐? 절대로 안 꺾이죠. 왜? 네가 내를, 네 방식대로 내려갔다가 내를 꺾으려고 하면 내보다 진량이 어떻게 돼? 좋아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분하고 저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인성교육을 갖춘 사람인데 지금 진량이 한당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? 아니면 동급이에요? 동급이에요. 그럼 나는 인성교육이 뭐냐면 우주의 법칙, 진리예요. 진리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이 뭐냐면 진리로 흡수된 게 아니고 일반 지식으로 내 영혼에 흡수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상대도 뭐냐면 일반 지식을 고등교육을 갖춘 사람이에요. 정확하게.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똑똑하고 기운이 큰 사람이에요. 이 사회활동할 때 간부들이 똑똑하고 기운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간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진량이 약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. 그런데 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성교육 지금 진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. 교육을 받은 건 맞는데 아직까지 내가 땅의 지기를 다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처음 없는 법물을 듣더라도 내가 청결에 들어와요, 지기로 들어와요. 정확하게 지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기도 내가 몇 프로 들어왔는가 또 다르겠죠. 그래서 나는 아직 청결을 모아가지고 진리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 지식을 막 접하고 있는 거라 지식이라도 좀 진량 좋은 지식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냐면 동급상태에 정확하게 있다. 동급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한 단계 딱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안 부딪히지요. 왜? 밑에서 아랫사람이 하는 거 아무리 네가 상사를 해도 진량이 내보다 낫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위에 딱 있으니까 걸침없이 아직 걸림돌이 안 되고 전부 다 정확하게 어떻게 돼? 다 처리하시는 그 힘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이걸 소화처리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진리에서 인성교육을 내가 받고 있어도 지식으로 내 영혼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도 내가 이걸 진량이 꽉 안 찼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동급상태에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사회는 전부 다 내를 배우고 전부 다 갖추고자 나갔으니까 나도 성장하고 저 상대도 같이 성장해야 돼서 저 상대가 주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흡수하고 전부 다 받아 먹어야 돼. 깨끗하게 받아 먹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했으니까 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 진량이 내 영혼에 어떻게 돼? 계속 어떻게 쌓이게 되는 거죠. 이게 이만큼 쌓였을 때요. 나중에 확장성을 또 이만큼 띄게 되고 또 확장성을 이만큼 띄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도 더 진량이 낫고 거친 사람이 나한테 오더라도요. 그냥 거뜬하게 전부 다 다 소화 처리할 수 있는 진량을 나는 갖추게 되는 거예요. 그 진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 사람이 흡수되는 에너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다 흡수를 해야지 말이 저런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부 다 능력자로 내가 변화할 경우 돼 있다. 그런데 저 에너지를 내가 안 받아 먹고 저 상대한테 계속 어떻게 해야 돼? 저 때 내가 두드려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? 좀 나를 존중하면서 좀 부드럽게 대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야 될지? 이렇게 들어가면요. 나는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? 받을 수 없어요. 0.1미기도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열대 천하 몇 천 년이 지나도 저 사람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저 열대로 안 생기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자인이 나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인연으로 갖다 붙일 때는요.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성장하라고 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만들어 놓은 법칙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저 사람이 지금 상사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자 때 내가 계속 두드려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한테 자꾸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? 흡수해야 되는 거죠. 흡수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처리해가지고 이 환경보다도 더 높은 진량으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더 높은 진량으로 내가 다시 어떻게 공부를 지금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더 좋은 환경에 갔는데 내가 돈 벌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. 환경을 누리러 간 것도 아니잖아. 내가 갔을 때 더 좋은 사람이 있을라는 것도 없잖아요.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? 진량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이 진량이 큰 사람이 뭐냐면 기운이 아주 크고 신이 엄청나게 똑똑하다. 이 똑똑한 사람이 내 위에 상관해서 나를 갖다 공부를 딱 시켜주는데 저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갖다 내가 받아서 흡수를 못 시키면요. 난 사회에서 활동할 때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저 단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저 직위를 흡수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문제는 뭐다?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. 매를 점검해야 되는 거지 상대한테 어떻게 돼? 자꾸 자태되고 두드리면 이건 영원히 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이 우주에는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는 스스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누가 지금 질량이 모자라는 거예요? 내가 지금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성나하는 거지 상대는 상대에 갖춘 질량을 가끔 자가 그대로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자꾸 덩어리는데 두드려가지고 안 두드리면 저 사람이 성질이 나쁜 사람인가요? 내가 자태되 안 되면 저 사람이 성질이 뭐가 난 사람이에요? 내가 자태되 안 되면 저 사람이 뭐냐면 나를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왜? 나는 저걸 갖다가 내가 좀 더 내 영혼이 성장하는 데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하는 데 전부 다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나한테는 성장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는 내를 점검하고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냐면 상대한테 돌아가요.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상대는 내가 뭐랬어요? 그대로 있다. 내 질량만큼 정확히 그대로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누가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? 내가 두드리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고 저 사람이 욕심이 엄청나게 뭐 어떻고 저 사람이 사회 불평불만한다고 자꾸 자태되는데 내가 두드려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저 사람은 내 가춘 만큼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.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을 안 두드리면 저 사람이 뭐냐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. 그런데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내 밑에 둘려고 내 발 아래 둘려고 자꾸 저 사람을 두드리다 보니까 두드리면 꺾게 되는데 꺾이지 않으니까 뭐랬냐면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자태를 정확하게 갖다 대거든. 그래서 모든 환경을 소화 처리 못할 때는 내가 멈춰졌다는 걸 갖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냐 하면 상대를 탓하고 불병불만을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자연히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. 네가 잘못 처리해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다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뭐하라고 만난 거야? 내가 같이 배우고 성장해서 이 성장해서 뭐냐 하면 어떤 나는 어떤 질이 있다면 이 질을 가지고 뭐냐 하면 서로한테 도움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. 서로한테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상사가 주는 에너지를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상사한테 내가 뭐냐 하면 자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. 너한테 도움되어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냈다. 그럼 지금 질문하는 분이 지금 누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내 쪽. 내 생각.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 성장 발전이 멈췄다. 성장 발전이 멈추다 보니까 뇌를 점검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? 재미있게 강의를 더 열심히 들으며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고 있으면요. 이 원의를 정확하게 내 이해됐다 그러면 상사를 대할 때 내가 다르죠. 상사를 대할 때 내가 떠들일 거예요. 절대로 안 떠들이고 어떤 상태로 보는 거예요? 그냥 상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. 저 사람이 갖춘 질량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지금 말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나한테 대하고 있는데 내가 저걸 갖다 소화 처리 못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거지.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? 지기, 천기. 에너지를 나한테 지금 막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저 에너지를 누가 흡수 못하는 거예요? 내가.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저 에너지를 갖다 흡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쪽이에요. 나한테 감상하는지 ... 네, La Revan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